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 주실 때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년이 넘은 저희 교회 부흥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백년이 넘은 저희 교회 부흥의 생활을 예수님 아버지 백년이 넘은 저희 교회 부흥의 생활을 김 목사님께서 연합감역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목표자로 그게 아니고 전국 총회하는데 그때 저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?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이 어깨가 없어요 아직 그 외에 이르지는 못했어요